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성산여수의 관광객을 위해 아시죠? 가만히 가야 하는데 오늘 섬섬여수 그름분도 가야 되는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섬섬여수 그름분도 가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뿔랑꼬낭입니다 여러분 여수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내렸는데 지금 날씨가 괜찮아서 다행이고요 오늘 여수, 삼성, 그람폰도 왔고요 코스는 전체적으로 113km에 해권은 1500km 정도 되는 바다를 끼고 낙타등을 탈 것 같아요 보급 지점은 내 지점 다 챙겨서 먹도록 할 거고요 오늘 라이딩 멤버는 첫 출전하는 아쿠대장과 그리고 오기 멤버들과 함께 타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같은 느낌으로 오늘 그람폰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너무 떨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쿠대장 저는 그람폰도 나가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배고프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배고프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고고 본업표 받으러 갈게요 본업표 받으러 갈게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여있는 것 같아요 본업표 받았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레이저 비니가루 에디션 레이저 뱀터 기레티코 입니다. 요거는 바바웃 에디션입니다. 바바웃 에디션이 이쁜거 같아요. 네, 그래도 예쁘게. 체험으로 해볼까요? C60 답나는데. 자, 같이 갑시다. 이제 준비를 할거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왔네요. 해가 안 떠가지고 나름 귀찮게 라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 번씩 해볼까요? 우리 집에서 한 번씩 해볼까요? 3.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왜 줄이야? 한국에서 계속 가을이 없고 겨울이 다 높았죠. 그래서 도로가 말라있어도 다행이에요. 첫 번째 봉투에는 뭐가 좋을까요? 그런 봉투에 대해서는 봉투를 들리는 거 같았어요. 오, 이거 토트북이라서 웃겄네. 바바람을 찜겼어요. 아, 부대적으로 웃을 거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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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양대교! 저기 밑에 커피 진짜 맛있었는데. 저기 밑에 커피 진짜 맛있었는데. 저기 밑에 커피 진짜 맛있었는데. 나중에 마시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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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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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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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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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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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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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기억하자. 지금은 50km 지갑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만나요. 여러분, 고주로 갑니다. 고주도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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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로 전방대에 올라가시면 커피랑 이런저런거 먹으면 좋습니다. 커피도 맛있습니다. 커피도 맛있었고, 다 맛있었는데, 전방대에 비싼 느낌이 있지만, 첫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풍경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풍경이 움직일건데, 좋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감사합니다. 2차 고급은 여기 바나나랑 핫브레이크. 그거 보세요. 2차 고급은 5차 고급은 저희는 지구아프라 enlightenment 2차 고급은 2차 고급은 1차 고급은 1차 고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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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